으 으 어휴 정말 힘들다 힘들어 와우 진짜 미운데 어 데빗한트 샹그레이나의 참가자는 다음 프로그램위해 특이한 던전으로 이동했다 이거 이쯤 요 시점전에는 분명히 보스도 나올거 같거든요 지난번에 그 스타라이트 리마스터 때도 전패후패 나눴을때도 진짜 이랬거든 마치 방탈출 게임이구만 어 90년대에는 이런걸 없었습니다만요 어 이거 안전문제는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거 같애 이거 좀 해봐야지 이거는 안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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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무슨 부터일까 와 왠지 모르게 이런 얘기 나오면요 진짜 슬플 것 같아 그치 어둠 나중이는 특별하게 자랑드라며 아고 나欲신다 아고 아 따스는 기지 아 근데 혼자 가면 위험해요 알다시피 아키로는 아시죠 길치거든 거기 출발점이 아니야 라고 하죠 아우 타이라 오우 차례지 마가 아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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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노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안내네 안 좋은데요 아끼노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아끼노가 정말로 생각하는 생각에 저는 믿을 때 항상 잘 어울려 하지만 나는 정말 너무 멈추고 너무 어린이네요 아끼노가 여기도 슬퍼져 그치? 어 가족として 私はあいつの幸せを願うの 私の関係だから それならやっぱり あきらさんを応援しないとね で一応セッポの足だよええ えっ 一緒に終われば 連絡先も交換してね おらは二度とナンシーさんに会えねえ ここは勇気を出して なんて簡単には いかねえよー おいしごや 이쪽은 우려 더 슬프겠구만 やっぱおらには ん? あいつなんでこっち見てんだ? え? え? なに? おそば 大会話ないでしょ えっ うん わむおぉ なんか ものいったげなんめしてけど でも そうだよな レキ バスの時も 料理対決の時も あいつは最後まで諦めなかった 頑張ってから諦めても 遅くねえよな なあ 어쨌든 힘내야지 너도 자 근데 여기서 이런 타이밍이 또 늦었구만 에? 뭐야 스타트지점 다르잖아 설마 토탈이라도 태울 생각이오 지금? 오이 타이밍 유족만 아저씨疲れ 7시간이 없지? 8시간이 없지? 8시간이 없지? 6시간이 될 수 있잖아 でもそうね 秋野さん 私とこいつの真ん中にいればいいんじゃない? それはフェアではありませんわ このお方にこそ真ん中へ来ていただいた方が いいからいいから 私がマップを見るから あんたは秋野さんが迷子にならないよ ちゃんと見ててあげなさいよね 何もんなの? おっしゃってきたかす また このおかげさんは何言うと? まさか私の背中を押してくださっているのに 今の卒下を追いかけてくださっているのに 僕たちが今は僕の背中を押してくださっているのに 俺ららは誰についてあるのに 俺らは彼らは彼らは彼らを見るか それを見るかもしれない 彼らは彼らを見るか知らないのに このお方のことをどう思っているのかしら 俺らは彼らを見るかもしれない 진짜 어르신으로만 존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음... 이 집에서 다른 집에서 다른 집에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빨간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붉은 스위치가 위험한데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모호 게임에서 보면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달라는 게임이 있거든 그때 심리적으로 누누기하는 그런 게 있대 그런 거 아니겠지 정답상서 얘기하려고요 오해하지마세요 오해하지마 어? 그 레버하고 스위치는 다른디? 어 이거 느낌 안좋고만 어? 아니였네? 어... 오해이... 뭐... 뭐라고... 스위치라고 하면 진짜 버튼 누르면 스위치라고 생각했거든 내 알곤과 레버 Cre不是 오케이... 그 레버도 스위치라고 인정을 하자고 이 곳에 그.. 그렇다고 뭐 취지 많아 오케이 그래 그래 내가 너무 SF적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뭐지 어떤 거야 그렇지? 몰랐어! 아악! 어 미안. 장난이에요. 아이고야 이거 찾다가 오려도 시간 다 가겠다. 일단 길도 잃겠어. 안 그래도 얘 길치인데 이거. 자 어쨌든 같이 가는데 아키노의 딜 스타일이 있었고 주인공도 비밀 방어 가려야 했던 그때였다. 뭔데? 아 아우 엥? 뭔데요? 둘 다 돌아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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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어우 설마 이거 떨어졌나? 오우 오우 비밀물이 다치고 아키노의 딸의 딸의 그리고 주인공과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야. 아하 저거 살짝 떨어졌대요? 단존만이 하리메그라사렛다. 그다니 마독을 세포스렛다. 이것도 또 마주작이 있구만. 어 어허 얘 진짜 이거 아까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그 엘리라베스파크 이벤트스토리에서도 어 이 녀석 얼굴을 바꿔 받던 적 있어? 어 어 요시 고레데 단존나이노 슈도 소취가 핵구시다. 이마따라 그는 단존로 시하이자다. 자 과연 이 녀석 정체가 뭘까? 부동산 투기까지 있는 걸 봐가지고 뭔가 있죠? 예 자랑은 자 지금 네 시에 모르고있죠? 네 자 승도가 깐 노래했구나 하지만 지금 주장을 몰라요 입술을 부르는 것 같다 이건 어 아니 정말 네 정말 좋은 사랑 정말로 이렇게 아마도 들키뻔 핵하긴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게다가 얘 정체도 모르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 투기가 좀 있어 투기권이 자 한편 아 이미 흩어졌구나 아이고 이쪽 부상이네요 아이고 아 자 어쨌든 둘이 주인공하고 떨어진거네 지금 어 그렇게 하겠다 아 이는 못 잊지 않게, 우리는 절대 합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못 잊지 않게, 우리는 그것을 찾아먹는 것 같다! 사렌은 강한 것 같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같다. 아... 그건 그렇군요 옛날에 내가 죽을래 하지만... 내가 항상 도와줄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사렛사... 정말... 너무 귀엽다 더 이상 어렸을래 本当に大丈夫だと思ってるわ。 秋野さんならあいつのところまでたどり着けるから。 ほら、今はちょっと頼りないけど、あたしもいるじゃない。 クルチョ、おいソロ、おい。 ライバリーだごちっくりだご。 そうですわね。 私、進みますわ。 ガストンさんが、 それと同じように、 ガストンさんが、 このような一緒に、 そのために頑張ってるガストンさんが、 아하 일단 뭐 거절하긴 했네 아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됐네요 자 어쨌든 자 자 어쨌든 마주자 봐요 함정 또 만드는 한우같이 아무래도 얘가 그 던전 봤을 때 이거죠 자 자 자 지금 눈치 쎄죠 아 아 근데 한가지 광고할게요 지금 얘가 그 던전을 지금 조작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마주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어 자 가는데 자 자 놀란 가스 놀란 가스톤 네 마주작 이제 마주작이라 있어 나 자 이따 너 구해주네요 쟤 모르지 지금 근데 마주작이 버린걸 아하 결국 이제 주작 들켰구만 두 사람에게요 자 한편 자 오우 아 누가 달려오는디 어 아 주인공였구나 얘들아 자 하면서 자 아하 아 쌀이 이제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아까 비개쳤었구나 아하 자 별수잠을 찾았어 아 아 아하 아 아 데 수고이잖아 아 어째다있더라고 아 이봐 너 길치잖아 길치 없는 탐을 가고 내가 미드 가고 딸이는 바텀으로 가가지고 이끌겠다고?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아 됐다 전력 집주한다지만 아 진짜 진짜 오 가네 오 3명이서 오 자 한편 진짜로 진짜로 들어왔네 게다가 오 1창으로 왔대 1창으로 오 어허 아 아 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지 아까 내가 훗탈지 못한 이유에 주인공이 뭘 했는지 모르죠 어 뭐야 허선? 허선은 또 뭐야 어 네 네 어 어 그러게 왜 그걸 왜 그걸 가지고 있지? 설마 그 와주에서 보수들 다 따가와가지고 다시 돌아갈때 설마 설마 아니야 잠깐만 설마 그 어 어 왜 왜 그거 있잖아 왜 어 밤이 되면은 그 야광 야광생글들이 그 보수 있잖아 어 그 보수서 이용한거 아닐까? 아 아 아 식량 창원에서 며칠 걸릴지 모른다 이유때문에 아이구야 거치하고 데뷔책도 생태가 잘하는구만 주인공 어 아 아 아 와 아 아 어 아 너 아 아 아 너 아 아 뭐라고 아 아 그러니 날 믿어 그래 아 울고 있대요 울고 이거 막 마요 나 에 착하다 착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할애물 같은 경우는 90년대 할애물이라나? 2000년대 초반의 할애물이라나? 어쨌든 그런게 있어요. 한 남자가 다수의 여자랑 만나다가 뭐 이런저런 사랑의 이야기에 꼽히고 있을 때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선택할 때 나머지 여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지만 그러면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거 좀 공감 가거든요. 상처를 받을 때 한 남자가 지나서 상처를 받을 때 한 남자가 다를 수있고 이겨낸가를 받을 때 한 남자가 됐고 하지만 지금 다시는 상처를 받을 때 한 남자가 되었고 자 어쨌든 빨리 나왔고 다 끝났네요 오오 어허 아 어쨌든 이렇게 폈다 이거지 어 근데 아까 불안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어 뭐야 그전에 뭐 이야기할게 있대 오 설마 그 뭐야 그 오 그 주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 이게 나온거 아니야 설마 아 그런건 아니었나보네 아 이거 진짜 뭐 어 이거를 이거를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어 스타라이트 리마스터 때도 어 이러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 어 왠지 모르게 데자뷰를 느끼게 해주는 거 같애 그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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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대인배를 모으시다니 근데 이 대인배 보여주다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스도 나오거든 나 근데 쉽게 말은 안 떨어지겠대요 저거 아키로도 서로 양보할 마음은 있네요 자 이제 세레모니를 준비하겠어요 뭐야 여기까지 다시 벌었나 설마 여기까지는 아니겠지 일단 밤이 됐어요 아 아키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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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세레모니는 아, 이런 게 바로 고백이에요. 아, 이 주인공이 어떻게 올까요? 아, 어쨌든 장미를 가져다준대. 아, 이거 진짜 제가 생각했을땐요. 진짜 밀당의 부수들이야. 이거 주인공을 만났던 여자들. 자, 한편. 사는? 맛있어? 어이 시구야 어? 어? 아쉽다라 학점 내 도리스 길어 마대 빨리そんなことも 하셀ちゃって 예방 아이쿠 하고 대답합니다 5 그와 또는 남부가 사이탈 이스테 오다 가이 오사나 나지 미닫다 몬다시다 이따 사 나게 되면 나뉘다 나갔다 너가 싫어 わことトラウケネイウォーハー 私は別に幼馴染だから好きになったわけじゃないわ になったから あいつがあの 幼馴染だったらいいなって思った あなたはここのパン屋みたいな 懐かしいって思うような そんな思い出になっていい そんな綺麗な過去になって満足なわけ そんなわけないじゃない あいつが変わるなら私も変わりたい 一緒に変わって 一緒に同じ未来を見てみたい あはぁ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구나 ちょっと 늦더라도 今更… もう十分悩んだじゃない なら… あとは… 行かなくちゃ 結局 이렇게 되네요 え… 역시 진짜 어… 밀당… 밀당해 밀당 本当にこの女性の人は 一男性の人がこう おお… おお… 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 それではシンデレラボーイ あきのさんにバラを… ああ… いつでもおけねえお… ああ… 急いでわんねえおねえ あたしも… 伝えたいことがあるわ ああ… トラーバリーもしいんが ああ… これは… どうぞ… これは профиля Savie behind you これは本当に あと言われて MBになる前に これは昨年の生活期間 これは90年代に опять言われたな 中にあるrebervation 20 projections 2000年前に フォルソークの 合衛の中懸agon ちょうま כの 外学期間だと思ったんですよ 大意思です それで… 我のテーマンは それで… このプログラムが 빵집에서 방황했대요 아휴 그냥 빵집에서 헤맸다고요 왜 그럴게요 어쩌쩌쩌게 나 추억이 뭔데 밀당이다 밀당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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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아휴